지난번에 저기 가서 예쁘게 찍으니 이 얘기도 하셔도 돼 나는 다른 말 하려니까 이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 좀 웃고 그려봐 진짜 좋다니까 좀 가도 돼 아 좋네 좋아하니까 정말 좋다 진짜 표시 아주 아랍이 나고 거기서 찍었으면 그 사람은 포탈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포 찍을 때 포 찍을 때 여여여여 니얘기도 좀 하고 그래 그렇게 이리 와서 듣는게 아주 전문으로 잘 찍으시니까 전문가로 본다고 잘 찍는다고 이봐 소리 진짜 이런 데가 아주 드물지 아니 기념이야 기념 서울산에서 구경이 힘든 곳이 얼마나 어려워 나무가 마음에 듭니다 지금 1분도 안됐어 한 3분 정도는 찍어야 이뻐 너무 이쁘네 머리 다 좋아 멋있어 여기가 뭔 절이요 전등사 전등사 좋소 예 너무 좋아 소나무가 좋네 나는 처음 와보는데 너무나 창피하고 소나무가 너무 좋아 여러분이 여기 전등사 오신 기념으로 찍는 거에요 근데 평생 안 없어져 집에 가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오겠어요 마지막이 또 오지 올 수가 있지 고생 많이 고생 많이 고생 많이 이제 사람이 여기 샌물 안내난다고 생각도 났는데 저 샌물 와서 뒷돌아가서 봉단난 소나리 전국 노르소장 나긴 목포사람 있잖아 죽었는데도 지금도 나와 네,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말씀 한번 해봐, 이렇게 같이 된게 건강하니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한참 안와봐, 한 번. 아이고 참,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, 나중에. 내 여기 천안이 귀찮아. 천안도 한번 해, 부부가니. 이 얘기 한번 해봐, 부부가니 이 얘기 고맙다고. 너무 고마워. 진짜 고맙지, 옆에서 거시켜주고. 아저씨도 한 말씀 해. 오늘 기념으로 여기 와갖고 진짜 좋네. 오늘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. 우리가 탄난도 된 기분이요. 특히 수사장님이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여기까지 태도 주셨지, 구경시키지, 사진 찍어주시지 뭐. 나중에.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? 이거 유튜브에서 잘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세요. 네, 이제 끌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, 박수.